올해 무적 9288대 1 볼매의 3년 연속 2만대 판매 가능성 볼보 지프 한진출 첫 1만대 목점 코드 랜드로버 빠질듯 서울 뉴스 1 김상훈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토요타가 3년 만에 1만대 클럽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7월부터 이어진 일본차 불매 운동 여파로 일본계 브랜드들의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 일본계 브랜드들의 부진이 이어지며 독일계 브랜드들의 독주체즈가 굳건해졌고 새로운 브랜드를 찾는 수유로 볼보 지프 등 중위권 브랜드들 역시 상승세를 탔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알려진 1만대 클럽도 지난해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년 같은 기간 1만 5,196대와 비교해 38.9% 급감한 수치다. 올해 12월 판매량 집계가 남아있지만 최근 흐름을 봤을 때 1만대 돌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토요타는 일본차 불매 운동이 본격화된 지난 7월 이후 월평균 594대에 그치고 있다. 이 경우 토요타는 3년 연속 2만 대 클럽 달성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토요타가 국내 판매를 시작한 지난 2009년 이후 1만대 판매를 돌파한 해는 2012년, 2017년, 2018년 총 3번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1만 6,774대로 한국 진출 이후 최고치를 기록, 메르세베스 벤츠, BMW에 이어 수입차 업계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역시 누적 판매량 6,319대로 3년 연속 2만 대 돌파에 순황 중이었으나, 불매 운동 영향 이후 보존하고 있다. 아직 2만 대 돌파 가능성은 남아있다. 토요타는 지난 11월 판매량부터는 공격적인 할인 판매 전략으로 전달 대비 90일. 다만 일본차를 비롯해 독일차 역시 연말로 접어들며 대대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폭스바겐은 금융 할인으로 아테온을 최대 22% 할인하고 있고, 아우디 역시 신형 A6에 한해 400만원 안팎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토요타 등 일본계 브랜드들이 부진한 4위 독일차들은 독주 체제를 이어갔다. 벤츠, BMW 등 독일차 강자의 양강 체제가 굳건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까지 인증 문제 등으로 부진에 시달렸던 아우디가 신차 효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아우디는 하반기부터 Q7, A6 등 주력 차종을 출시하며 11월까지 누적 판매량 9,628대를 기록 중이다. 볼보, Z4 등 기존 중위권 브랜드들의 상승세도 눈에 띈다. 두 브랜드는 한국 시장 진출 후 첫 1만대 클럽 가입을 목전에 두었다. 7% 증가한 수치다. 이미 지난해 실적 8,524대를 뛰어넘었고, 이 흐름이면 1만대 돌파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볼보는 올해 XC 레인지의 안정적인 수요층과, 지난 8월 말 출시된 세단 모델 신형 S60으로 XC60, V60과 함께 60 클러스터가 완성되면서 판매량이 더욱 늘었다. G4 역시 전년 동기 6,757대 대비 42.3% 늘어난 9,615대를 팔았다. 레니게이드, 체로키, 랭글러 등 라인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격적인 프로모션 효과로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G4는 11월까지 7,509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패디 30.0% 감소했다. 최근 주력 차종 익스플로로의 완전 변경 모델을 내놨지만, 한국 GMZ인 트래퍼스, 기아차 모하비 등 등장으로 수요가 분산된 탓에 뒤심 발휘가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랜드로버 역시 지난해 1만 1,772대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신차 부재로 힘들 전망이다. 11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6,731대로 전년 대비 38.0% 급감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일본차 불매운동 등 업계 변수가 많았다며, 변수가 사라지는 내년에는 시장 상황이 다시...